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오늘의 영상은 고객님의 맛입니다! 두꺼운 소스 바삭바삭 가구멍이 더 좋아했어요 소스가 많이 날아가네요 바삭바삭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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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리 올려둔 쫄깃쫄깃 다진마늘에 기름고 다진마늘이 수능 다진마늘에 가득한 맛 다진마늘에 가득한 맛 정말 맛있어요 당면은 엄청나게 아쉽네요 저는 매콤한 맛이에요 매콤한 맛 저는 매콤한 맛 핫도그 제가 어디서 부어서 먹어야 해요 groover 내가 먹고 싶어서 매워요 시원시켜 주지 못해서 마카롱 오징어 랩땡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